골프장 가는데 비 온다. 미쳐버린다. 어떡하면 좋아. 휴가 냈는데. 일단 비가 와도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비가 그쳐주기를.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치든지 해보겠습니다. 치는 거를 하는데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IC 뭐 IC 난리 났습니다. 저희가 IC로 빠져나오긴 했어요. 아우 씨 진짜. 에이코스 일본 올 팝5로 시작합니다. 비만 끄치면 좋은데 뭐 알 수 없죠. 오빠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쳐야 돼요? 잘. 잘 치면 되지 뭐. 그럼. 비 오는 날 잘 치시겠다며. 아 밀렸어. 어디로 밀렸어? 살았네. 아우 살았대요. 와우. 죽는 소리? 죽는 소리. 그런데 살았은 소리? 다 정지. 다 갔죠. 아하. 나갔다는. 청소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되지. 비가 오니. 바랍게 인자 안 해보고. 음. 배꼽은 좀 나온 것 같다. 아우. 옷이 다 되겠지.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어. 어우 다행이다. 이런 스윙이 백스윙도 제대로 다 못하고 그냥 쳐버렸더니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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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짧게 바로 내려야 해요. 바로 내립니다. 올라갔는데 나왔어요. 어디야. 팝5라는데 이렇게 팝5에서 이렇게 맨날 못 보네. 이거 어떻게? 차야죠. 어떻게? 내 fan을 치면 안되고. 어이구. 여기. 계시네. 그가 어디 있길래. 여기. 밑책. 여기. 자. 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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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치는 분위기다 비가! 다행히 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동쪽으로 오! 다행 다행! 찾아봐 드릴게요 네! F5에서 티샷 반타로 보내고 다행히 지금 세컨은 잘 쳤어요 안좋은 라인에서 왼쪽으로 쳤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쳤더니 능선이야 남은 거리 80미터 보고 오! 똥있다! 누구 똥? 똥이 아닌가? 남은 거리 80미터 보고 그리고 예전에는 키친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피칭으로 올리겠습니다 앞끝에 벌린것같아 예전에는 꼭, 앞끝에 벌린것 같네 앞끝이 있는거 같아 앞끝이 있는거 같네 아, 비가 끝이고 있는것 같아 앞끝이 있는거 같네 앞끝이 있는데 아 까가지고 까가지고 너무 컸어요 고원 실패 까가지고 너무 많이 갔어 자꾸 몸을 일으키나봐요 더 천천히 어프로치라도 잘해야 될 텐데 저 빨간 거 공 쪽으로 어머 나 왜 연습했는데 절로 가 이게 웬일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짰네요 아 좀 덜 굴러지 아 약간 왼쪽 같는데 왼쪽 한 컵 바로 볼게요 좀 데려야 돼 바로 아 우와 나이스다 마지막 못참는데 나이스다 아 아 아 가버렸네 아 여기 왼쪽이 있죠 여기 왔습니다 첫소를 땡그라면서 랬네 오빠 파파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irgendwie 난 여기서 연습하다가 또 이렇게 연습한다면서 가까이 서가지고 퀵퀵 하하하하 별 짓을 다했네 아유 이번홀 파포 여기는 풍경이 다 그게 그건데 바로 옆에 해저드가 있는거 말고는 괜찮아요 나이스 잘 쳤습니다 와 나이스 잘 쳤습니다 비가 조금 그쳐가고 있어요 천만다행 나간다 나갔어 죽었지? 죽었어 아싸 현숙이 죽었다 뭉치러올 땐 재밌게 봐야 돼 인상 쓰면 안돼 여기 강희명 프로님 어휴 또 힘들어 가시겠어 네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굿샷 어우 오늘 자꾸 벙커 옆으로 슬렁슬렁 다니네 굳이 그렇게 안가도 되는데 삿핏길 옆이긴 한데 우두칠 거리가 남았는데 나이가 안 좋고 그냥 유티를 쳐서 쓰리온 보기 작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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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남은 거리 50m 보고 해보겠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이녀석 이웃 captured independents 딱 넘어갔으면 고개 밑으로 굴러서 붙이는 건데 그러면 뭐 잘 치는 사람이고요 버디 선생님 버디 선생님 그 길 맞는데 너무 약하잖아요 아 15미터라며 이거 8미터야 아 진짜 정확히 그 길로 갔는데 저 선생님 내가 따라 칠까봐 또 저렇게 가담하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저는 그냥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어머 이리 다 왔어 아ficiente 이혀 좀 나가 이혀 좀 나가 못 뺏어야돼 나이스다 아아 이런 뺏어야되 아까워 팝 퍼 아 좀 세다 이거는 아일 오케이전 감사합니다 버디 퍽이예요? 버디 퍽이예요? 하도 조용히 올라오시는 분이라 팝 퍼 팝 퍼 3번 홀 파포 320m의 파포 홀입니다 비가 다행히 그쳤습니다 그쳤다고 보면 되지? 그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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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재수없어 잘 쳐놓고 또 한마디 살짝 밀리긴 했는데 나이스야 와 똑바로야 약간 오른쪽 괜찮아요 나이스 넘어갔죠? 왼쪽 네 넘었어요 훨씬 넘었지 간다 기술자로 너 오른쪽 꽂히면 안돼 여기 가운데 보고 칠게요 가운데 보고 칠해 그냥 여기 줄 서있네 고속도로 고속도로 낮아있네 아 이렇게 틀라고? 나 오른쪽으로 갈까봐 나 오른쪽으로 갈까봐 네 운전 잘하시잖아 고속도로 따라갔어 고속도로 따라갔어 고속도로 따라갔어 약간은 틀리지만 나이스 안 죽었어? 아유 충분해 잘 가셨어요? 어 봐봐 또 우리 둘이잖아 잘 쳤어 잘 쳤어 그래도 아주 나이스에요 고마워 잘 쳤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 강희명 프로님의 샷을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따라서 화이팅 화이팅 굿샤 어디 약간 오른쪽이다 이러면 또 멀리 가야되는데 아 이쪽을 보는게 나을까? 아이언녀 투원 가시나요? 아이언녀 왜 또 구짜무주고 부렸어요 구찌부터 배워야지 구찌부터 배워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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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올리면 되지 작전은 뭐에요? 야 고민 중에 있어 붙여서 버디 기 때가 어딨어 기 때 저 뒤에 있는건가? 와 와 방향 너무 좋아 나이스 와 버디 찬스다 와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이건데 왜 이렇게 빨라셔야지 차근차근 해야지 왜 나는 공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고 급해지는 걸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30보고 좀 더 한 명 고객님 그럼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버디를 놓쳤네요 아깝다 맛있어! 따불입니다!